자 좋았던 갑니다 자 아주 쉬운 단어 있죠 중3 고1 단어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신성한 한 뜻이야 홀리 하면 신성한 신성한 그 다음에 홀은 뭐죠 아 얘는 구멍이란 뜻이죠 구멍 그리고 이제 뭐냐면 웅덩이 웅덩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가 영어로 뭐냐면 hello 얘가 영어로 뭐냐면 동사로 신성쾌하다야 신성하게 하다 신성쾌하다 그럼 사운드 변형법칙에 보면 같은 뉘앙스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hello 우리가 할로윈 할 때 이거야 할로윈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할로윈이래 할로윈 근데 이제 할로윈은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 신성쾌하다 근데 얘는 영어로 뭐냐 hollow란 영어다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봐 움푹 패인 움푹 패인 자국 움푹 패인 곧 움푹 패인 곧 형용사이트는 움푹 패인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가 웅덩이잖아 웅덩이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웅덩이 이렇게 됐어 움푹 패였죠 로우 아래로 아래로 움푹 패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는 A고 여긴 O죠 됐습니까 활로윈이 다시 한번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는 영어로 뭐야 홀리 신성한 홀로우 헬로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홀리가 영어로 신성한 헬로우가 영어로 뭐야 신성쾌하다 그럼 얘가 신성한이라는 뜻이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얘랑 같은 뜻이 되려면 얘가 헬로우드 그럼 얘는 신성한이라는 뜻이 돼요 신성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얘는 홀로우 얘는 영어로 뭐야 형용사 움푹 패인 우묵 들어간 곳 형용사 움푹 패인 우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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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묵한 확인해 보시고요 차이점은 뭐라고 시작 여기 A 얘는 뭐라고 O 근데 이제 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O지 O 여기가 동그랗게 패였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패였다는 거 두 개 헷갈리지 않으려면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중3 단어죠 얘가 영어로 관심 있느냐 그럼 두 개다 보면 얘도 관심 없는 이고 얘도 관심 없는 이죠 근데 얘는 부정적인 뜻이야 얘는 무관심한 이 맞아요 무 관 심한 얘는 근데 얘는 무관심한 건데 뭐에 무관심인가 나쁜 거 돈 돈이라고 해봐 돈에 무관심하냐 아 좋은 뜻이야 사심이 없는 난 돈에 무관심해 난 사심이 없어 공평한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반복 들어갑니다 이거 볼까요 자 홀이란 영어 단어가 뭐가 돼 시작 신성한 홀은 뭐야 구멍 웅덩이 헬로우 하면 뭐야 신성쾌하다 헬로우드 하면 뭐가 돼 시작 신성한 홀로우 하면 뭐가 돼 시작 오묵한 오묵히 패인 구멍 오묵히 들어간 곳 오묵한 다시 한번 오니까 이렇게 오 오 이게 파뎠다 이거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얘는 관심 있는 관심 없는 두 가지 있다고 했죠 uninterested disinterested 그런데 뭐가 돼 언은 나쁜 뜻이야 무관심한 근데 dis는 뭐냐면 돈에 관심이 없어 사심 없는 또는 뭐야 공평한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두 개 헷갈리면 안 되고 얘랑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수능에서는 다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됐어요 좋아요 자 PD님 한번 필기 잡아주세요 자 반복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홀리하면 신성한 너무 쉽죠 홀은 이제 구멍 또는 웅덩이라는 뜻이야 요거의 변형이 뭐냐면 헬로우 헬로우가 뭐냐면 시작 신성쾌하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면 헬로우드 해라고 해야지 얘랑 얘랑 같이 신성한이라는 뜻이 돼요 홀로우의 뜻은 뭡니까 오니까 구멍이 파인 거야 시작 구멍이 움푹 패인 또는 뭐가 돼 우묵히 들어간 곳 명사용사 같이 된다고 얘는 자 옆으로 갑니다 얘는 관심있는 언 디스 두 개 다 관심없는 이라는 뜻이 있지만 언은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 시작 얘는 진짜 무관심한 거고 디스가 들어가면 뭐예요 얘도 관심 없는데 돈에 관심이 없어 사심 없는 공평한 이렇게 뜻이 된다는 거 되셨나요 좋았덩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